오빠 어디 가요? 어, 산책이나 하려고? 아니, 그럼 그 신발은 바꿔 신지. 그 옷에 그 신발은 아니지. 내가 옷 봐주려고 새 구두 사다 놨는데. 자, 이거 신고 가요. 어, 뭐야? 아휴, 이제야 고생이 딱 맞춰지네. 조심히 다녀와요. 너 집 잘 지키고 있어야 돼. 다 낡은 집 누가 땜에 갈까 봐서. 암튼 집 잘 지키고 있어. 알았지? 알았어요. 응. 아참, 오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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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원했어. 오빠. 오빠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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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버지 아버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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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왜? 무슨 일이야 형. 아버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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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벤트 탈방아. 빨리빨리 119부터. 이렇게 빨리 어서 와. 아버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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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에 들으세요. 아버지. 119죠? 응급환자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. 주소가 종로구 숭인동. 아버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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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. 하이포텐션이야. 노멀셀램프 리드로 펴주고. 곧바로 내시경 할 거니까 준비 좀 해줘. 그리고 혈관증 용서 필요할지 모르니까 준비해주고. 알겠어요 선배. 아버지. 아버지. 아버지 제 목소리 들리세요? 아버지. 금방 괜찮아지실 거예요. 조금만. 조금만 견뎌줘요 아버지. 하아. 괜찮아. 괜찮다. 선생님. 준비 다 됐습니다. 빨리 옮겨 빨리. 선생님. 선생님 준비 다 됐습니다. 아. 아. 어떻게 지나. 어떻게 아버지. 울지마. 울지마. 대봉아. 아버지 괜찮아질 거야. 하이포니 머리가 어떻게 됐더만. 하지마. 하지마. 하이포니. 내가 분명히 엎여서 자고 있어. 어떻게 자식이 될 때까지 모를 수가 있냐고 하이포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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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거 없어. 그럴 수 있어. 괜찮아, 달봉아. 그래, 전화 엄마.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누구 잘못도 아냐. 알지? 괜찮겠어요, 선배? 지금 박 선생님 호출 받고 오고 계신다는데 좀만 더 기다리시는 게 어떻겠어요? 아니, 내가 해. 세츄레이션 바이털사인 체크해주세요. 비교적 안정상품입니다. 시작합니다.